가정 사용자와 전문 카페 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청소 측면에 있습니다. 마시는 제3의 물결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려고 가정용 커피 머신에 돈을 들였는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청소가 중요한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깨끗한 머신으로 커피를 만들면 맛이 더 좋습니다. 제 지론은 깨끗한 머신은 깨끗한 커피와 같다 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커피 머신이 깨끗해야 머신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커피 머신에는 움직이는 부속품이 많고 최대한 묵은 원두 찌꺼기와 석회화된 우유가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정기적으로 해야 할 4가지 주요 영역, 즉 두가지 청소, 두가지 유지 관리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첫번째로 다룰 것은 그룹헤드 청소법입니다. 퍼징과 역세척이라고 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룹헤드에는 잔여 커피 및 원두 찌꺼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청소가 필수입니다.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고 머신에 문제를 익힐 수 있습니다. 퍼징은 매샷 전후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계를 백플러싱 해야 하는데 블라인드 필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포터필터에 들어가는 원형 고무조각입니다. 포터필터를 그룹헤드에 삽입하고 샷을 내립니다. 샷을 추출하는 것처럼 머신에 압력을 가하도록 설계되어 머신을 통해 모든 물과 잔여 원두 찌꺼기를 드립 트레이로 씻어내고 그룹헤드와 내부 파이프를 청소합니다. 밤비노의 경우 청소가 한 번에 이루어짐으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청소법은 퍼징, 닦기, 팁 심화 세척과 같이 스팀 봉 세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머신은 충분한 미세 거품을 생성하기 위해 봉의 팁에서 고압, 고온의 중기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 전에 물을 흘려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텍스처링 전 스팀 봉을 열어 머신에 남은 결로, 물, 우유 축적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링 직후에는 깨끗하고 젖은 천으로 스팀 봉을 닦고 일반적인 카페처럼 다시 물을 흘려보내세요. 위생을 위해서는 스팀 봉 전용 천과는 별도로 기계와 작업대를 닦을 행주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유가 말라붙어 뜨거운 스팀 봉의 석회화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딱딱한 층이 형성되어 적절한 압력과 증기를 우유에 넣어 부드러운 미세 거품을 생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팁 전체를 세척액이나 끓는 물에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유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봉 팁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끝부분에서 팁을 제거하고 제공된 청소 도구를 굳은 우유로 막히기 시작할 수 있는 구멍에 밀어넣습니다. 스팀 봉 세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담그고 밀어넣기입니다. 당사의 자동 우유 텍스처링 머신에서는 스팀 봉을 닦은 후 원래 위치로 되돌리면 자동으로 물을 흘려 보냅니다. 요약하자면 스팀 봉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아름다운 라테 아트를 위한 최상의 일관적인 우유 텍스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이자 첫 번째 유지 관리 팁은 정수 필터에 관한 것입니다. 당사 머신의 모델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필터 중 하나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클라로 스위스 필터, 다른 하나는 차코일 필터입니다. 물이 깨끗할수록 커피도 더 깨끗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대부분의 커피 머신에는 물탱크 내부에 정수 필터가 있어 불순물 스케일, 과도한 미네랄이 머신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정수 필터의 수명은 3개월이므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하면 커피 머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일정한 커피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신에 사용되는 물의 경도에 따라 디스케일링 빈도를 낮추기 위해 필터를 더 자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룰 네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는 디스케일링입니다. 주전자 디스케일링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커피 머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네랄 침전물과 스케일이 머신의 보일러와 내부 부속품에 축적됩니다. 축적 기간은 지역의 물 경도에 따라 다릅니다. 물의 경도가 높을수록 스케일이 더 빠르게 쌓입니다. 정수 필터와 마찬가지로 머신에 디스케일링이 표시되는 경우 또는 사용서에 기재된 제품 및 지역별 지침에 따라 머신을 디스케일링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머신에서 디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머신이 막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메시지가 표시될 때 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하루에 2-5잔의 커피를 내리는 가정용 머신을 세척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포터필터, 스팀 봉, 그룹 헤드 및 드립 트레이와 같은 부속품은 매주 청소해야 합니다. 그라인더, 물탱크와 같은 부속품은 2-3주 주기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수 필터와 머신의 디스케일링과 같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라인더의 호퍼를 분리하여 청소형 브러쉬를 사용해 남은 원두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묵은 원두 및 분쇄된 커피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기계는 깨끗한 커피와 같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carbide 우리 커피와 같다는 점이 있으marks 입니다. 저는 그것이igkeiten을 갖고 있는 광 keeps conversations 감사합니다.